남편 사주고 이게 우리 언니고 이거는 아들 네 잠깐만 자 일단 어 우리 언니 일하고 있죠 우리 언니는 일을 놓고 살아가면 안 되는 팔자고 그리고 올해 아우스가 들이닥치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아우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운때가 안 좋았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두 부부가 이 부부죠 두 부부가 마찰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잘못하면 우리가 공방수라고 그래 떨어져서 사는 이게 들어와 있어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 언니가 원래는 언니가 일부 종사를 못하고 살아갈 팔자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언니가 그 남편을 어떻게 해서도 내 지중지 내조를 하면서 오신 분이거든 무척이나 자식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우리 언니의 얼굴에 우한이 가득하구나 남편이랑 문제가 있는 거죠 바람났어요 남편이 죽어버리고 싶었겠다 그리고 원래는 이 남편이랑 결혼할 게 아니었었어 이게 집안에서의 혹시 아버지 엄마 중에 누군가가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내 딸이 금이 오기야 키여서 그게 이제 진정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근데 이 분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언니가 사랑만 할 줄 알았고 내 남편을 믿었는데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요번만 한 번만이 아닌 것 같아 바람 핑계?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같이 산 거야? 이번에도 바람이 났어 근데 이번에도 금이 위로해주고 가야 되는데 정도를 지나치게 따라 얘기가 나와 나 이혼시키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 수까지는 두 부부가 위기가 있어요 이혼의 시기가 있고 공방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왜 용서를 못하고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용서를 못하고 왜 내가 또 스스로가 또 괴로우며 저놈 또 믿었는데 그치? 네 근데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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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던 게 또 저게 또 바람이 피네 네 근데 이번에는 용서할 수가 없는 수위야? 어떤 여자랑 저는 동영상을 찍어서 저장하고 있더라고요 셀카? 네 그 언니 봤어요? 네 안 죽었네 심장마비로 그걸 보고도 용서가 돼? 아들이 많이 아파서 아들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내 남편이 더 이상 바람을 안 폈으면 좋겠죠? 네 그럼 마음 좀 잡고 자기의 잘못을 좀 알아서 끼가 됐든 뭐가 됐든 주기적으로 저렇게 병도 아니고 주기 저러고 올라오는 저 바람길을 방법만 있다면 한순간에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죠? 네 자 자식 뺍시다 아픈 자식이니까 네 두 부부의 자식을 주면 자식 빼자 근데 남편이요 미안한데 좀 괘씸하다 네 그치? 네 그리고 그거를 밤이면 밤마다 무슨 TV 무슨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거 다시 보기 네 다시 보기도 아니고 계속 그거를 밤마다 보내 네 뭘 자꾸 어디서 보도록 하세요 대단하다 그거를 소장을 하고 있어 네 왜 소장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? 아니요 보고 그러면 말을 안 한 거야? 네 엄마 내 이혼은 막아줄게 응? 자 남편이 끼가 많아요 그리고 3, 4년 전에 시댁으로 시부모님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? 네 누구예요? 어머니요 시엄마? 네 이게 올해 나한테 걸린 것뿐인 거지 작년부터 네 이게 시작된 바람이에요 어떤 상무님 맞으면서 집안에 안 좋으면서 남편이 또 올라온 거야 네 근데 그전에야 그렇다 치는데 이제는 수위가 넘어갔다 이거야 응 그죠? 네 그럼 앞으로는 첩을 데리고 들어와서 내 안방에서 그러고 잘 수도 있는 그런 남편이야 하 네가 나가라 이거야 네 근데 안 나가 네 우리 엄마도 이혼하고 싶지 않고 이혼만은 안 하고 싶어서 우리 엄마가 되게 현명한 여자거든 네 그러면 이거 알고 나서도 뭐 하는 척 하느냐고 되게 힘들었겠네 아 죽는 척 근데 남자가 되게 남편이 되게 밝히거든요 바람난 남편 비유장 맞추느냐고 아주 애썼네 어? 그냥 데리고 들어와서 그냥 오픈해요 자기야 그냥 데리고 들어와서 내 앞에서 그렇게 바람펴라고 오픈을 해 이거를 나몰라라고 자꾸 눈 감아주고 눈 감아주고 눈 감아주니까 네 우리 언니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너는 참어도 되는 줄 알고 멈춰야 되고 한 번 용서해줄 때 두 번 용서해줄 때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게 무슨 19금의 그 뭐야 야동? 네 야동의 무슨 성인 그 부류에 자기가 마치 자랑하듯이 무슨 그게 소장의 가치라 그걸 소장을 하고 있어 뿌듯한가 보다 아주 남편이 이혼 안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언니 내가 그렇다고 부부금실 막말로 남편이 바람만 안 뱉으면 네 부부의 속궁합은 네 남들처럼 등 돌리고 살아가진 않아요 네 언니가 애를 쓰든 모래든 밤은 지낼 거라고 네 그쵸? 네 그리고 거기서 나한테 돌아와라 아이씨 나한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 여자 바람 비지 말고 나를 더 이쁘게 해라 아이씨 그냥 물고 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별 짓 다 있겠다 네 괜찮아요? 약 먹고 해요? 이게 애의 핑곈 대지 마요 네 물론 애 때문에 그럴 것도 있어 네 나 혼자 뭐 살아갈 때 아이를 힘들게 내가 그걸 컨트롤을 못 할 수도 있고 나 혼자 네 자립이 심히 안 되니까 이럴 수도 있고 그거 충분히 이해하니까 네 정말 잡으려는 이유가 뭐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? 네 결론 얘기해줄게요 이혼 안 돼요 이혼 못합니다 이혼 없습니다 두 부부에 이혼의 위기 공방 이 남편이 요런 진상을 부려놨고 이런 저질의 이런 지랄병이 나서 이혼의 위기가 오고 이혼 부부가 공방이 생기는 건 맞는데요 아우 내가 앞에서 뭐라고 진짜 확 헤어지라고 하고 싶다 진짜로 그냥 상관년 소송도 다 하고 옌병기 위자루도 다 갖다 증거 캡처 다 해갖고 진짜 받어내고 아이 키우고 살라고 하고 싶다 진짜 근데 어쨌든 두 부부의 합을 보면 네 시댁의 상문 거두시고요 여기는 한 번에 모를 풀고 비방을 해준다고 해서 한 번에 솔직히 다 잡아지진 않아 근데 잡을 순 있어 왜? 잡을 순 있어 남편분도 그리고 이 엄마에 대한 모정이 너무너무 그리운지라 자꾸자꾸 자꾸자꾸 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허한지라 거기에 우리 엄마를 못 버려 그 이유가 조강신청 것도 알고 자기한테 잘한 것도 알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희한하게 미안해요 밥상에 된장국이 맛있는 건 아는데 가끔 가끔 피자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자기도 한식이 좋은데 자꾸 양식을 먹으려고 이러니까 문제라고 그럼 양식에 독을 타면 되겠죠? 그치? 양식으로 체하면 되죠? 네 된장국 먹고 뒤에 체하는 게 아니라 피자 먹고 체하면 돼 그러면 남편이 망신 수가 하나 있으면 돼요 그걸 막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이 본인에 두 합을 붙여서 다른 여자랑 자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와이프랑 자는 게 더 찰떡궁합으로 더 그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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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누라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뭐야?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하나하나 하나하나 벗겨갈 수 있고 돌아올 수는 있어 근데 그게 2, 3년이다 언니가 어차피 이혼 안 한다며 대단하다 근데 야 버리기도 현찬할 방법이야 지금 어? 피눈물 흘리면서 그거면서 소리를 덜덜덜 떨었을 텐데 끝까지 봤어요? 네 남편한테 안 알릴 거죠? 네 혼자 안고 가요 남편은 언니 떠나지 못해요 네 못 떠나 떠날 것 같으면 진작에 떠났어요 딴 살림 차리고 딴 여자 만날 것 같으면 진작에 이혼하고 갔어 그죠? 네 그러니 내 말 들어요 이번엔 얘기해요 이번엔 얘기하라고 동영상 봤다 미안하다 핸드폰 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 번 정도는 엄포루세요 언니 못 떠나니까 아 그래요? 언니 못 버리니까 아 그래요? 이런 얘기를 하면 버릴까봐 네 내가 이혼 당할까봐 네 무서워서 네 나 혼자 소가리 하면서 닦고 가는 거죠 네 내가 개새끼랑 살아가더라도 말은 하고 경고는 주고 살아가요 이혼 못하게 해준다고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언니를 안 버리면 되는 거야 네 그쵸? 딴 여자를 못 보게 만드는 것도 못 보게 만드는 건데 언니랑 이혼을 안 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고 네 아시겠죠? 그러니 이번에는 가슴으로 품고 하지 말고 그러면 또 해요 아 또 해요 그러니 조용히 네 어디 뭐 여행이라도 가서 싸우고 오더라도 네 집에서 사단이 나더라도 조용히 이번에는 얘기해요 봤다 근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며 남편 네 사랑하니까 여기서 좀 멈춰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미안해서도 자기가 안 했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도 조금 자중을 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의 비방과 비법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? 네 그럼 이번에는 담고 갈 일은 아니야 근데 이혼은 네 네 언니가 버리면 안 받는다 네 아시겠죠? 네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용기 내고 해야 돼요 네 안 쫓겨난다고 쫓겨나더라도 이 사람이 손해지 언니가 손해가 아니야 이런 남편도 남편이라고 사랑하는 언니한테 내가 진짜 대단하다 얘기를 해주고 싶어 어? 네 밖에 나가서 저지르는 것도 지금 다 숨겨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소장을 하고 있고 소중하게 그거를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 버틴 언니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 이 악무세요 대신 이젠 눈감아 줄 일은 아니에요 언니 버리면 안 받아요 이혼 못합니다 이혼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언니만한 여자가 없어서 믿고 까구는 중이에요 아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똥 싸는 격이라고 해 지금 언니 한 번 정도는 네 나도 너를 버릴 수 있어 네가 나를 버리기 전에 네 이런 엄포로 넣으라고 얘기하라 그런 거야 네 겁내 하지마 네 그 정도 힘을 줄 순 있으니까 네 아시겠죠 네 언니가 지금 그것만이면 되잖아 언니가 이것 때문에 언니 병들어가 네 어? 네 이게 사람이 생각할 짓도 아니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기운 내요 네 병들은 그 닭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네 내가 딴 여자한테 졌다라고 자꾸 내려가지 말고 네 내 이기게 해 줄게 바람 펴서 잘 사는 사람은 내가 못 봤으니까 내 이기게 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 너무 힘들게 살지 마 그리고 말할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 까일 때 까이고 버릴 때 버리더라도 근데 못 버린다고 아시겠죠? 응